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실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분석기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끊겨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면 일렉션 라우트이죠 라우트는 완패라는 뜻입니다 완패 오늘은 좀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기사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고 해서 단어 정리는 안하고 그냥 문장 중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은 알리다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in his last in office in office는 재직 중인 이런 뜻이죠 그의 마지막 재임 기간에 자 문재인 대통령은 has seen his appropriating 그의 신입률이 in a tail spin 하면 비행기의 꼬리가 회전하는 거예요 추락할 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북한의 외교 정책은 remain in tether 하면 아주 누더기가 된 이런 뜻이죠 굉장히 엉망진창인 상태고 시민들은 a fume over 하면 이것은 굉장히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반복된 butch the tempt man 자 보지도하면 망가진 이런 뜻이죠 to arrest는 체포하다지만은 여기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잡기 위한 그의 계속 망가진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웬스데이 수요일 날 한국의 두 개의 가장 큰 도시에서의 유권자들이 dealt another crushing blue to 하면 원래 deal blue to 하면 무엇뭇에 타격을 가하던데 아주 처참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be regard leader be regard 하면은 사면 초과에 몰린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사면 초과에 몰린 그러한 지도자에게 커다란 처참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로스트 또 메이어롤 일렉시인 서울부산에서의 시장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에게 피평가들은 a calling the result of two violations 이걸 A로 보고 referendum on moon his government을 B라고 보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의 이 두 개의 by election 하면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보궐선거의 결과를 문재인과 그의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그 심리를 묻는 그런 하나의 레프렌더 국민투표죠 국민투표로 규정 부르고 있습니다 더 피폴 벤트 벤트는 표출하다니까 여기서는 토연하다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라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례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리퍼링 투 뭣뭣을 언급하면서 자당의 국민의힘 당의 후보자들이 승리한 그 커다란 표차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헌법은 리미트 제한하다죠 문재인이 to a single five year term 5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he had hoved 그는 희망했습니다 원래 과거완료가 이렇게 넷절 앞에 쓰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희망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는 희망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더 캔디데이트 backed by his party 하면 그의 당의 후원을 받는 back 서포트의 개념이죠 후보들은 would succeed him 그를 여기서 succeed는 계승하다 이이다 뒤를 잇다 이런 뜻이죠 그의 후임자가 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선거에서 그리고 continue his progressive legacy 그의 진보적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여 자 여기는 policy of engagement 잘 좀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ngagement는 원래 종사 약속 교전 뭐 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계에도 되고요 policy of engagement 포용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포함하여 Wednesdays mayor of election 수요일 날에 지장선거는 뭘 보여주냐면 민주당의 페이스 직면하다죠 아주 가파른 그러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원스는 한때 로얄투 이렇게 되겠죠 문재인의 충성을 했던 유권자들이 주로 20, 30대 유권자들이 되겠죠 지금은 인드로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있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번째입니다 오세훈 더 피플 파워 파티 캔디데이트 국민의힘 후보자인 오세훈은 원더 레이스 인 서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서울은 바로 천만명이 거주하는 한국의 수도가 되겠고요 라우티도 완패시키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자 하면서 문 캐비넷은 내각을 가리킵니다 내각 국무위원이란 얘기죠 전직 문 대통령의 내각에 전 국무위원이었던 박영선을 완패시켰습니다 얼마의 차이로 18% 포인트 이상의 표차로 according to voting 투표 결과인데 announc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그런 투표 결과에 따르면 더 서울 메이어 서울시장은 이스컨스트 간주됩니다 한국의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일렉티드 오피셜 선출직 관리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누구 다음으로 대통령 다음으로요 부산에서는 On the South Eastern Team of Korean 베인슐라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또 다른 후보자죠 Affiliated with 하면 어디에 소속되어 이런 뜻이죠 야당에 소속된 또 다른 후보자인 박형준은 beat his Democratic Party 라이벌 그의 민주당 상대왕을 물리쳤습니다 후보자를 물리쳤다는 얘기죠 또 다른 커다란 표차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 바이올렉신 서울 서울에서의 보궐선거는 워즈콜드 치료지였던 것입니다 뭐뭐 이후에 박원순 the former 메이어 전직 시장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고 나서 지난해 팔로잉 뭐뭐 이후에 규제이션 오브 섹슈얼 허리스먼트 성시롱이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한 고발 사건 이후에 또 포머 메이어 불사한 오거돈 전직 시장인 오거돈은 스텝다운 하면 사임하다 지난해 사임하였습니다 미드 하면 뭐뭐 가운데에 뭐뭐 와중에 이런 얘기죠 규제이션 고발 또는 비난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섹슈얼 미스컨덕트도 바로 섹슈얼 허리스먼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발 사건이 난무한 가운데 지난해에 사임을 했습니다 복수의 여러 명의 여성 부하직원으로부터의 고발 사건이란 얘기죠 서버드린이 타면 부하직원입니다 원래 동사로는 종속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전직 시장 두 사람은 둘 다 멤버 오브 문 디모크라티 파리 문재인의 민주당 원들이고 대통령이 최측근들입니다 대어 다운퍼 그들의 패배는 몰락은 위큰드 약화시키다죠 도덕적인 위상 모럴 스탠딩 문재인이 이끄는 진보 진영의 도덕적 위상을 약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has cast itself 스스로를 뭐뭐라고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고 투명한 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스스로 칭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야당 원들 야당 정치인들의 대안 그러한 투명하고 평등한 그러한 대안으로서 스스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스터 몬스 투 인미디어드 프레디세서 프레디세서는 전임자라는 뜻이죠 바로 직전의 전임자 아까 석세이드는 계승하다니까 석세서가 S-U-C-C-E-S-S-O 석세서가 이게 바로 후임자가 되겠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의 바로 직전 전임자 전임 대통령들 둘 다 보수 주의자들이었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뭐 뭐 이후에 컨벡션 유죄 판결이죠 온 커럽션 처하지만 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에 미스터 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당선됐습니다 feeling the power of bacon created by 미스 박스 임피치먼트 박 대통령의 탄핵이죠 탄핵에 의해서 창출된 만들어진 권력 그러한 공백을 메꾸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s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전직 인권 변호사로서 그는 인스롤다면 아주 우리를 매료시켰던 얘기죠 전국을 무엇에 함으로써 promising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면서 he vehemently 하면 아주 격렬하게 그는 비밀안을 했습니다 인트렌치드 하면 뿌리 깊이 박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리벨트 특권과 부패란 얘기죠 that he said he said 는 삽입문장이고요 had taken root 뿌리 내리다 이런 뜻이죠 while conservative power 하면 보수주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깊이 박혀있었다라고 그가 말하는 그런 특권과 부패의 뿌리 깊은 문화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준화된 평평한 평등한 자 그러한 플레잉 필드 경쟁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니까 평평한 그러한 무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를 위해서 누구나 다 평준화된 그러한 무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have grown where of 아주 실증을 느낀 거죠 계속 줄어드는 일자리 취업기회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팽창하고 있는 넓어지고 있는 수입 격차에 대해서 아주 넌덜머리가 났던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여기서 다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평편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슷하면 문 대통령 스펙 most of his first two years 처음 2년 동안에는 in power struggling to quail escalating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미국과 북한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긴장을 쾌 잠재 의기관 그러한 잠재 울려고 struggling 투 아주 고군분투 하면서 권력에 즉 집권하여 인연을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죠 spend 보냈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를 중재하면서 문 대통령은 shifted more of his attention 그의 많은 관심은 국내 문제로 돌렸습니다 뭐뭐 이후에 두 번의 정상회담 북한 김정인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fail to produce a deal on nuclear disarmament on easing of tension on the conventional 하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감축과 긴장 완화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도출해내지 못함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국내 문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things quickly turn sour 하면 sour 맛이 흰 이런 뜻이니까 관계가 상황이 모두 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죠 국내에서 2019년에 엄청난 야외 집회가 이렇듯 분출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accusation of forgery forgery 위조 위조 집회 여기서는 조국 딸 관련된 위조가 되어있습니다 preferential treatment 특혜가 되어있습니다 특혜 in college and internship application surrounding 더블업을 조국 문수 former justice minister one of his closest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 가장 최측근 중의 한 명인 조국 씨의 딸을 둘러싼 대학과 인턴십 지원회에서의 어떤 특혜와 위조 사건에 대한 비난 그러한 와중에 비난에 대한 그러한 아주 커다란 옥의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The scandal flew in the face of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Fly in the face of 하면 뭣뭇과 모순되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날라오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이번 사건은 굉장히 모순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선거 공약이냐면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되었고 그래서 동사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뭣뭇에 대한 그러한 금수조 자녀들에 대한 엘리트 집안에 이들은 Glide into Top Flight University 최인류의 이런 뜻입니다 인류 대학에 그냥 쉽게 손쉽게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Cush job 하면 손쉬운 일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Cush 하면 수월한 일자리를 얻게 된 그러한 금수조에 대해서 반면에 그들의 흑수조 동료들은 Struggle to 고군분투 하는 거죠 Make and Meet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쪽 끝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수익과 지출을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 아주 근근히 어렵게 생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허블리 카라미 한국의 아주 절뚝거리는 경제 속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을 하려고 하루하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흑수조들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금수조들은 너무나도 쉽게 최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쉽게 일자리를 얻고 하니까 분노가 그래서 분노를 촉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South Korean expressed their growing cynicism 하면 냉소주입니다 점증하는 냉소주의를 표현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What they consider 그들이 간주하는 것이죠 Hypocritical Practice of Mr. Muns Progressive Allies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 그러한 진영행의 사람들의 위선적인 관행이라고 그들이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점증하는 냉소적인 그러한 냉소적인 그러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popular saying 다음과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로서 말로서 내노란불이 되겠습니다 내노란불 이것이 대충 영어로 번역을 하면 If they do 그들이 그것을 하면 그것은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Extra Meritor Affair Meritor 결혼의 결혼 혼외 정세라고 하는 거니까 불륜이 되겠죠 불륜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Warne by Land Slide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눈사태 산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랜드 슬라이더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As a moon Moon이 레버리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다 지렛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의 점점 더 증가하는 인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Around South Korea's Larger Successful Battle Against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처로 성공적인 싸움과 관련한 그의 급등하는 인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Moon의 바이러스 캠페인은 Has Lost Its Lost 광택을 잃었다는 얘기는 빛을 발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 몇 달에 한국민들은 Have grown Frustrated with Prolonged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장기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왔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백신 공급을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On Wednesday 수요일날 정부는 reported 668명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1일 증가 수치인 것입니다 3개월 만에 Mr. Munson Most Divestating Setback Divestating 처참케 하는 그러한 셋백은 좌절 후퇴 패배가 되는데 문 대통령의 가장 아주 끔찍한 패배는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 언제냐면 좌절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셋백 좌절입니다 패배도 되고요 한국토지공사의 관리들이 한국통사는 한국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토지공사 한국주택 토지공사의 관리들이 accused of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기소되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특혜성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때문에 accused of 비난하다 고소당하다 비난 받다 고소당하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 남아있는 투 캐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뭐면서 이용하다 정부의 주택 개발 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혜성 내부자 정보를 사용한 것 때문에 비난 받고 기소되었던 지난달에 간장한 좌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상조 미스터 몬스 칩 이코노믹 팔리시 아드바이저 김상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경제정책 실장인 김상조 씨가 스텝당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얼마전에 사임을 했죠 It was revealed 대디아가 드러나고 나서 그의 가족이 엄청나게 임대료를 올려버렸던 얘기죠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Just people Just days before the government impose 부과하다죠 A cab on rent increase 임대료 인상에 대한 캡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정부가 실시하다 부과하기 바로 며칠 전에 본인 임대료를 인상시켜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죠 People had hoped 사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Even if they were incompetent 설령 그들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문정부는 최소한 윤리적으로 superior to their conservative liberal 그들의 보수적인 야당보다는 뛰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병진 정치학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What is here 릴락싱으로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People's long accumulated discontent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discontent 불만이죠 무엇에 대한 내노란불 행동에 대한 문정부의 내노란불 행동이 행동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 대통령이 되어왔습니다 리얼리스트 스캔들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dominate 지배하다는 얘기죠 캠페인 선거를 지배했습니다 리딩 업드 웬스데이 일렉션 하면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선거로 이어지는 캠페인 내내 지배를 했습니다 캠페인 내내 주제가 뭐 그거였죠 오피이션 캔디데이트 야당 후보자들은 콜 문재인 정부를 Dan of Thieves 하면 Dan은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불렀고 미스터 문의 민주당은 또한 오세훈 씨를 The New Mayor 서울인데 서울의 새로운 서울시장인 이러한 오세훈 서울 지금 당선된 서울시장을 인커리서블 라이오 인커리서블 고질적인 어떠시죠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A로 보시고 이건 B로 보시면 됩니다 미스터 오 오세훈 씨는 resign 사임을 했습니다 뭐뭐함에 따라 자 2011년 서울시장으로서 사임을 했습니다 뭐뭐 이후에 그의 캠페인 To end free lunch For all school children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그의 선거가 Fail to win Enough support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고 나서 2011년에 서울시장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자세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아주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